그럼 언제 오시는 거야? 불이 다 안 꺼졌는데? 어? 일부러 나 얘를 놓는 거야 왜왜왜왜? 어, 불이 남아있어야 다음 요리를 하기가 편하거든 또 요리 뭐 하려고? 여기다 버터를 해서 땅을 구울려 호시트! 저거 마시겠지? 다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그런 거야? 응 잘한다 고마워 잘한다 그치? 어, 되게 원래 식빵에 올리브 오일이 있어도 맛있지 잘 몰라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맞아 토스트기는? 토스트기는 안 써? 어, 귀찮을 때 쓰는 거야? 아, 귀찮을 때 쓰는 거야? 알았어 연습해요 이거 과일 깎는 거 보면 잘하는지 안하는 요리 한번 기절시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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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사과살 너무 많이 깎어 되게 안 그런 거 같은데 되게 곱게 자라 앙상하게 잠깐만 아니, 이게 뭐야 형만 남는 거 아니야? 형만 남을 거 같아 형상하게 이게 밤 되겠어요?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두꺼워 밤 되겠어요 아니, 가만히 있어봐 아니, 가만히 있어봐 아니, 일부러 두껍게 깎는 거라니까 아니 이게 안 좋아 일부러 그런 거 같아 저렇게 깎는 건 껍질을 먹어야지 오빠가 더 잘 깎아, 진짜로 아니야, 이거 다 깎아, 다 깎아 됐어, 됐어 아니, 사과가 아까 이 말 했는데 단감이래 단감이래 나 다이어트 해야 돼 이거 쪼개야 되는데? 어떻게 쪼개지? 빵 나 다 쪼갤 수 있어 잠깐만 아니, 이거 빵 탓 얘 찾아 빵 탓 얘 찾아 빵 탓 얘 찾아 아, 뭐 하는 거예요, 지금 야, 타놈 봤어 또 빵 타놈 아, 잠깐만 이게 잘해 아니, 칼 내려놓고 아, 칼 내려놓고 아, 칼 내려놓고 아, 잠깐만 앉아있어 아니, 앉아있어 아니, 앉아있어 앉아있어 이것만 아니, 불 다 안 꺼졌잖아 잠깐만 아니, 이게 뭐야 아, 너무 까매 아, 너무 까매 아니, 앉아있어 아니, 앉아있어 아니, 앉아있어 근데 사과만 맞았어 아니, 우리 쉬운 척 불 날 뻔했잖아 겨울에는 특히나 불 도심이 된단 말이야 앞으로는 요리를 그냥 제가 전담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음, 맞아요 빵도 타고, 버터도 타고, 제 마음도 타고, 집도 탈 뻔했어요 아니, 왜 그럼 그럼 토스트기 할까? 아니, 아니, 아니 오빠, 해줄게 아니, 아니, 아니 자, 가만 있어봐 그러면 내가 과일만 할게요 아니, 아무것도 하지 마 과일 이거 어떻게 해 아니, 할 수 있어 아니, 아니, 아니 먹으면 되잖아 자고 있어, 들어가서 안 되겠다 치킨 맛 돼, 치킨 맛 너 기계에 넣으면 되겠다, 그렇지? 아니야 잠깐만, 집에서 이렇게 해 먹은 적 있어, 없어? 있어 근데 옆에 있으니까 내가 당황해서 그래 너무 지켜봤어 아니야 다싹 좋아 그냥 아, 이제 앞치마 정말 잘 어울리네요 아니야, 하지 마 사과 잡은 손도 잘 끓니 그냥 살림하는 분인데 저번에 깔끔하게,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이거 엄마들이 이렇게 먹잖아 엄마 아니잖아 그럼 내가 이거, 이거 먹게 음식 쓰레기가 생기니까 또 환경 오염되잖아 그래, 그래 그래 완전 나 이거 먹고 싶은데? 어, 먹고 있습니다 저 굳어도 괜찮네요 그래, 난 요새 요리 잘하는 남자 좋더라고요 이게 뭐 아따, 아따, 아따 당황해서 그래, 당황해서 당황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, 알겠지? 내 심리상태 까맣고 탔어, 마음이? 까맣고 탔어 구겨진 까맣고 자존심 됐어 우와 우와 살짝 구운 거를 버터에다가 데치기만 하는군요 오, 딸기 딸기를 안에 넣어요? 멋있어요 그리고 이거 과일 있지? 응 과일은 이렇게 물에 오래 담가 놓으면 이 과일이 수분을 많이 먹어갖고 물렁물렁해져 그래? 아, 요리 연구가 이혜정 선생님 같아요 젊은 의정석 선생님 같지 않아요? 지금 만져보면 과일이 지금 힘을 잃었어 불었지? 응 손 물에 담가 놓으면 손 불어, 안 불어? 불어? 불지? 응 똑같은 원리야, 그러니까 이렇게 담가 놓으면 안 돼 흐르는 물에 씻는 거야 조용히 해, 여러분 음, 맛있겠다 데코레이션도 중요하거든 이렇게 주변에다 이렇게 응 이거 이제 빼야될 수 있잖아 탄다, 탄다, 탄다 탄다, 탄다 야, 배정석 한 거 있어? 맛있게 먹으러 타니까 이게 고거랑 얘가 더 정신이 없어서 그래 그래 이 집은 토스트랑은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, 앉아있어 나 말 시키지 마, 알겠지? 나 말 시키지 마 어우 이거 동해에 주면 되니까 아니, 그래도 탄 거 먹으면 아니, 동해에 탄 거, 탄 거 되게 좋아해 진짜, 진짜 맨날 끼면 먹을 거 고기도 막 바삭하고 막 까만 이렇게 하고 있지 무조건 엘던으로 어 짤 발랐어 그만큼 아, 진짜 맛있겠다 아, 맛있겠다 아, 맛있겠다 뭐야, 어휴, 뱉어내는데요? 뜨거워서 그런가? 에이 진짜 먹기 싫었어? 아 음, 맛있다 맛있지? 응 괜찮아? 맛있습니다 괜찮아? 따봉 이거 냉장고에 넣어야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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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랙 넣으면 어떡해 이거 닦고 먹게 되지 않아? 아, 맞다 앉아있어, 먹어 일단 먹고 있어 진짜 살림이 뿐이네 잘한다 둘 중에 한 명만 잘하면 되죠 우유 먹을래? 응 우리 우유 저기 따라 먹을까? 그래 와인잔에 우유를? 됐어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다 드시죠 아, 저거 하는데 얼마 걸린 거야? 아 네